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기자도 최근에 그래서 핫해진 것 같습니다. 최종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뭐 일이니까요. 다들 우리 이슈연 현장 이렇게 출연하는 기자들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핫한 이슈, 위안화 같이 계속 결화시키고 있는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전반적인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일 대비 1.11% 추가 절하를 해서 오늘 달러당 6.4010 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4일 연속 1%대 절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간 위안화 가치 하락률은 4.66%에 이르고요. 일단 지난 11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그 당시 1일 변동폭으로는 사상 최대인 1.86%나 평가 절하를 단행을 했고요. 어제도 이제 기준 환율을 6.33 위안으로 고시를 해서 1.62% 추가 절하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시한다는 게 좀 우리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한데 중국은 이제 2005년부터 관리 변동 환율제를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제도인데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기준 환율의 2% 이내로 매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추가로 인하를 한 것이고요. 일단 중국이 이처럼 최근에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린 데 이유는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최근에 부진했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지표를 살펴보면요. 올해 들어서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나 줄었고요. 전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7%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위안화 평가 절화를 통해서 역시 우리 주식 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받는 모습이었고 이외에도 미국이나 유럽도 좀 타격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도 좀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사흘 연속 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주식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일본과 홍콩이 1, 2%의 좀 낙폭을 보였고요. 지난 밤에는 유럽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영국 증시도 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중국의 수입 물가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중국이 많이 수입했던 유럽의 수입품이 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울러서 중국인의 해외 여행이 좀 감소하면 유럽 경제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위안화 가치 하락이 원자재 가격 하락을 부추겨서 호주나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중국의 조치들로 인해서 이렇게 왈과 왈부가 많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실제로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어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90원까지 치솟아서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요. 주식시장도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도 1950 이렇게까지 했다가 1970선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장중에 5% 지수가 5% 빠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5%나 폭락했지만 마지막에 좀 회복해서 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안화같이 절하 이 부분이 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커졌기 때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먼저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를 시키게 되면 달러는 자연히 절상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원달러 입장에서는 다시 원화가 또 약세 압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최근과 같이 시황이 안 좋을 때 주가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또 이 원화가치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 손실과 환 손실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돼서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는 거고요. 일단 제가 좀 리서치 센터장들이나 이렇게 좀 증권가의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최근에 중국의 연인은 좀 위아나 평가 절하 조치가 주식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국내 중시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야 될지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걸 좀 따져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대체로 좀 전망을 했었고요. 실제 오늘 주식시장 추이도 살펴보면 추가 위아나 절하가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좀 차분한 모습이었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지금 하락,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아나 절하 속도가 조금씩 1.86, 1.6, 1.12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또 이런 중국의 위아나 약세 조치로 미국이 지금 9월 금리 인상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달러화가 좀 약세로 돌아선 부분이 원달러 환율을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조치들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지난 이틀간의 시장 분위기나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또 조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역시 최종 기자가 말을 해준 것처럼 현재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 하루간의 변동성이 그만큼 또 계속 커지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6원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제 산업 이야기도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분명히 좀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을 테고 타격을 받는 업종도 있을 텐데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단 항공이나 화장품, 관광업종은 일부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아무래도 좀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도 올랐고 그런 실적도 좋아졌긴 했는데 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건설과 철강 역시 중국의 저가 그런 수출 물량 때문에 일부 타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제품, 중국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위안화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위안화 평가저라 지금 4일 연속 내리고 있는데 좀 장기화되면 우리 산업계 전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특히 이제 전자제품, 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산 전자제품이 굉장히 호황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세계 점위로 늘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좀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좀 수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는 좀 위안화 평가절하가 좀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경제장관 회의를 마치고 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위안화 평가저라는 수출 경쟁력, 중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 목적에 있다면서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대부분이 중간제이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죠. 우리 수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품목, 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 부총리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래려는 성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팩트 확인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중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